디에이 뭐. 4달때부터 무술을 시작한 쌍정원 능력자. 너무 오랜 시간 안 냈어요. 아 그래도 4달때부터 했으니까. 진짜 재능들이 많아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나 무서워 있어? 좋지 않나? 오! 오! 이거 처리를 아플텐데. 어 되게 아프고. 준도 될 것 같아요 준대요? 준 되지. 안마로 할 수 있습니다. 아 이걸로 한 번 한다고요? 아마 할 수 없죠. 그래서 이런데는 이런 산책을 써야 되죠. 이렇게 편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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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펄고 호포지 펄고 엉덩이 펄고 아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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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대단하네. 이게 처음이라 지금 아프거든요 이게.